안녕하세요. 엘림튜브 롯이입니다. 출근은 했는데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외냐구요? 출근 전 발견한 이것 때문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계란 프라이 하려 열었던 펜츄리안의 이 수상한 녀석 분명 위스키 맞죠? 그 독한 술 아니 위스키가 내 찬장에 왜 게다가 거의 바닥인데 그렇다면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분주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떤 녀석을 호되게 잡아야 할 것 같죠? 나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아들 녀석들은 제발 멀리 해주길 바랐던 마음이 아주 아주 무겁네요. 켄터베리 대학교 학생 손님이 많은 우리 가게에 요즘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파티 용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연초에 여러 종류의 파티가 열리죠. 그래서 금요일 밤은 시끄럽고 토요일 낮엔 축 처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머리 복잡할 때는 입 다물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 공연이 손댈 것도 없는 선반만 만지작거리네요. 뭐 이해는 합니다. 어린 날 짧은 소견의 객기들 다만 바라기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들은 빨리 털어내기를 백날 떠들어야 지가 깨달을 때가 되어야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어른의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 선배의 약소리로 들어주면 사실 경험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값지고 귀한 것이어서 다들 학교도 가고 책도 읽고 하는 건데 말이죠. 바라기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었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인생 미숙한 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나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자꾸 노파심이 생기고 잔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아이들은 귀를 막고 어쩌면 점점 마음의 문도 닫히고 있는 중일지도요. 그럼에도 가끔씩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잔소리가 없어서요. 잔소리가 없어서요. 그리고 잔소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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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건 이제 테이크 하고 있음 알려야 돼 자, 이렇게 하는거? 네 테이크! 저희 애가 테이크 와왔었잖아 네, 네 네 네 아, 너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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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아, 너무 땡큐! won't we want it our we thought we wanted we have to haaste you couldn't see it coming 아, 지성아 고마워! 오늘, 왜 이리와, 이 아십니까! vá Vel아,ộ.. 아,이 엉면이 넛 이곳! 아ес의 제자리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